안녕하세요 베스트 앱 드라이버 어린이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왜 가지? 정원이 이 자식이 말도 안하고 이거 우리 SNS로 알게 됐잖아 언제 오픈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리 오픈을 했다고 그래서 KMSA가 N 퍼포먼스 고기로 바뀌었대 N 퍼포먼스 패키지를 장착할 수 있는 샵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원이는 현대맨이 된 거지 원래도 현대맨이었지 앞으로 정원이가 현대를 빨아주는 그런 건 믿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원이는 현대의 첩자입니다 현대드라이버입니다 정원이는 자 이제 그가 만들어놓은 무언가를 보러 갑시다 뭐야 이거 뮤지엄같이 바뀌어버렸네 우와 저기 있다 첩자라서 여기다 이 첩자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베스트 앱 드라이버 최종원입니다 현대드라이버 최종원입니다 알았어 현대자동차 N 드라이버 최종원입니다 여기 이렇게 바뀐 거야 여기가 이렇게 바뀐 거야 N 튜닝하는 사람들 N 퍼포먼스 파츠 끼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라는 거야? 그치 그나저나 저 뭐야 멋있다 저거 그 일본에서 공개했던 MPX1이라고 그게 뭔데? N 퍼포먼스 컨셉카 우와 뭐야 이거 너무 멋있는데? MPX1이라고 이걸 딱 형들이 진짜 차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였지? 야 이 차 멋있다 기가 막힌들 편한 거야? 이제 이런 식의 파츠를 만들겠다 아이오닉 N을 사면 이 파츠를 깰 수 있는 거야? 비전을 보여주는 팀인 것 같아 야 이거 근데 이런 거 형식 승인 날까? 날개가 이렇게 툭 쳐나와 있는데? 비전을 보여주는 거야? 야 휠은 뭐야 이거 카본이야? 응 여긴 카본이고 여긴 마그네슘 마그네슘이야?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? 이 다이맥이라는 우리나라에서야? 외국이야? 외국이지 한 대분에 천... 천... 팔백맘 아니구나 타이어 휠만? 휠만 오 이런 것도 다 근데 엄청 마감이나 이런 게 엄청 좋은데? 그럼 하긴 마감이나 이런 거 이제 당연히 좋아해 당연히 좋아해 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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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좋아 오오 이거 완전 좋은데 시트? 이 시트는 얼마입니까? 이 시트는 개발 중인 파츠라 아 그래? 이 시트 하고 싶다 근데 모양이랑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딱 퀄리티도 좋고 어디 푸르쉐 GT 그런 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그런 거잖아 야 근데 차도 차인데 여기 여기 뭐... 뭔지를 좀 설명 좀 해줘 봐 여기 같은 경우는 그전까지는 이런 N 퍼포먼스 파츠를 그 자리에서 사고 싶어도 그냥 살 수가 없었는데 여긴 오면 이제 저 이거 해주세요 하면 모든 제품이 다 재고가 있는 거지 일단 N을 타야 되는 거네 여기 오는 사람들은 그리고 저런 머천다이즈들도 예전에 다 전시돼 있고 온라인몰에서 주문해야 된다면 여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살 수 있는 여기 와서 전첩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한마에 끝나고 그렇지 이 N 퍼포먼스 파츠들은 현재는 한국에선 여기서만 하고 있는 거야? 전세계에서 여기만 하는 거 오 전세계에서 여기구나 전세계에서 보이겠구만 전세계에서 보일 수가 없지 여기 반응을 보고 좋다 그러면 이제 점점 늘려가는 거지 아 이런 것도 화면 되게 예쁘겠다 스프링도 H&R 걸로 바꿔 N 퍼포먼스 브레이크 와 디스크 엄청 크네 아 이런 헬멧도 예쁘다 이것도 파는 거야 응 헬멧도 견인고리 음 견인고리야? 이태리네 이태리 아 난 이거 안전벨트인 줄 알았네 에라이 그렇군 야 저기 뭐야 쉬밀도 있네 오 파나텍 신형이네 음 오 느낌 되게 좋다 여기서 이걸 차를 구경하면서 각자 N을 타고 와서 여기서 퍼포먼스 파츠로 딱 끼는 거구나 야 어쨌든 여기 밖에도 인테리어도 바뀌고 되게 좋아졌다 형이 N을 타야 되는데 후륜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N은 왜 후륜을 안 만들어주는 걸까? 너무 늦지 않았을까? 지금이라도 좀 하나 만들어주지 이런 그러니까 됐어 됐어 젠쿱 타 젠쿱 젠쿱 후륜 있으니까 젠쿱 타 계속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서킷을 찾아뵙겠습니다 난 그 H 혼다 있는데 안 돼 혼다는 안 돼? 그럼 오래된 차는 안 돼 아 엔진홀이 갈러 못 와? 못 와 아이씨 어쨌든 한국에서 N을 타시는 분들은 이런 데가 생겼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여기 오시면 전세계 유일한 곳이라니까 여기서 오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놀러 오세요 그리고 구독자 배틀 신청 좀 해주세요 제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우리 최종원 드라이버 실직했어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